카메라 잠시 끈 동안 내 주변에서 한번 아 이게 돌다가 그냥 가네 저걸 찍었어야 하는데 위협하는 거 여기서 앞에서 막 맴돌아 여기서 요렇게 맴돌다가 진짜 나 위협하다 얘 지금 사진 못 찍게 하려고 너 야 사진 못 영상 못 찍게 하려고 너 막고 있냐 참 가상하다 니 오야봉이냐 쟤가 아이고 니 오야봉 시키려고 지금 충성하는겨 충성 온다 온다 또 온다 똘마니들 온다 아까 걔 똘마니들 아까 걔가 오야봉이야 보면 알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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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오야봉이야 얘가 오토바이부대 오야봉 쟤 동선에 의해서 딴 애들이 다 움직이잖아 오토바이 오야봉 일로와 이 자식아 아 저기 봐봐 또 봐봐 저기 봐봐 계속 내 주위를 맴돌잖아 봐봐 보이죠 확대하니까 보이네 아 쟤 안쪽에 있어 쟤 말고 안쪽에 아까 보였다가 내가 카메라 확대시키니까 이렇게 뒤로 빼네 오토바이 쟤 열받았어 쟤 어 어 인니언 아그들아 나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해줘야지 아히 이런 거를 찍었어야 하는데 아새바이들은 눈치가 겁나 빠른데 얘네들은 겁나 빡 얘네들은 또랑이 생겨 얘네들 멍청해 확실히 이게 민족 진영 애들 똘마니들이 멍청해 셀파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이게 카메라에 안 잡혀 근데 얘네들은 카메라에 잘 잡히잖아 멍청한 애들은 와야 하는데 원체 누치가 빨라가지고 세파 새끼들은 영상을 찍으려면 다 도망가 카메라 플레이 버튼 녹화 버튼 만들면 다 도망가 얘네들은 멍청해가지고 다 찍히잖아 실력이 틀려 확실히 세파 애들이 실력이 나 민족진형 애들은 호구야 나한테 오늘 호구 다 잡혔어 얘네들 열받았어 야 섣불을 하는데 감정통제에도 못오냐 0점이다 눈깔이 쑤시고 있죠 셀파 애들이 낫다 너희들은 0점이다 자존심 상인나비야 얘네들이 야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니들 죽어야 그렇게 하다가 너무 허접하다 실력으로 봤으면 니들 얼마 안 했다가 다 뒤질 것 같다 이거 이 바닥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기여 실력 없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 이거 뒤져야 아이고 이것들 그냥 너희들 걱정돼서 그래 아이고 확실히 세파 애들이 실력은 좋아 민족진형 애들 호구야 호구 오늘 나한테 호구 잡혔어 표정관리 안 돼 쟤들이 야 첩보하면서 기본적으로 표정관리를 해야 할까 아니냐 가면서 그렇게 주질듯이 째려뿌면 나 자전거가 별로 안 좋아해 너무해 아이고 이쁜 호구들 그냥 고마워요 내 컨텐츠가 세파 더라고 할 때 이 애들은 너무 눈치가 빨라서 아저씨 항상 이게 못 잡아냈는디 니들은 고맙다 야 진짜로 이거 고마워서 어쩌든 야 근데 내가 충만할게 니들 그렇게 저기 그 저기 지하조직 그렇게 활동하잖아 다 뒤져 너무 허접하잖아 실력이 아 나 니들이 걱정돼서 그리야 세파이트를 안 잡혀 이런 거 니들은 막 잡히잖아 그냥 감정조절도 못해 이것들은 아이고 그치 얘들아 아무 끊고 할까 nah 이 이